대학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간 나는 홀로 자취를 하게 되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나 혼자 산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과 함께 조금은 겁이 나기도 하였는데 그래도 마냥 신이 났다. 이사 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다. 자고 있던 중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잠에서 깨어났는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지나고 있었다. 이 시간에 누울까 하는 생각으로 눈으로 향하던 중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라고 말을 하려던 찰나 무심코 인터폰을 확인한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시카를 들고 문앞에서 서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리를 내었다간 안될 것 같아 잠자코 인터폰을 보며 여성이 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요지부동 그 자리에서 서서 영거프 초인종을 눌러댔고 나는 초인종 소리가 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계속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다는 걸 알아챈 것일까? 그녀는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며 인터폰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잠시 후 살며시 문을 열고 여성이 갔는지를 살피는데 다행히 주위에는 없자 안심 한번 들어갈 날을 찰나 복도 끝에서 나를 노려보는 여성과 눈이 마르치고 말았다. 소리를 지르며 얼른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는데 밖에서 빠르게 뛰어오는 구두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파졌다. 소리를 지르며 시야에 울려파졌다.